안녕하세요 뽕기자 영웅뉴스. 드디어 삼시세끼 촬영을 마친 차주부 차승원이 임영웅을 언급했습니다. 그는 아주 잘하고 갔다며 친구는 전혀 없었으며 엄청 담백한 친구다.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사실은 영웅이한테 호준이처럼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. 오버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정도를 유지하며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느껴집니다. 그의 평상시 모습인거죠. 더불어 팬들이 좋아하게 할 모습들을 보았고 참 괜찮은 친구라 말했습니다. 삼시세끼가 4년 만에 하는거고 막내 손오준 빠진 공백이 커서 긴빠진 프로그램을 걱정했지만 첫 게스트를 임영웅이라는 친구로 섭외한 것에 무릎을 칠 정도의 탁월한 선택에 놀랐다고 합니다. 어쩐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. 음식 손이 작다고 걱정하는 팬들이 많지만 잘 챙겨졌다는 말과 함께 더 있다가 가란 말을 했다고 하니 형들 마음속 뺏었나 싶습니다. 어찌됐건 빨리 방송을 통해 만났으면 좋겠어요. 빨리 나와주세요 마이 리틀 히어로. 오늘도 모두 권행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